2. 2. 2. 3. 5. 5. 5. 5. 6.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아세요? 아... 수능이 없어서... 얼티미 챌린지? 네. 그게 뭐예요? 뭐 하겠죠, 뭐. 뭐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얼티미 체인지라는 건 운동을 하는 건가? 다 1등 할 텐데. 저는 역도 국가대표 서희 역도입니다. 한현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잘 챙긴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기 왜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6층 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게 몇 천야? 3대 500천요? 2대 500천요. 아 2등... 이야... 오늘 나는 좀 묻어가야겠다. 스페셜 갭수를 저희가 또 보셨어요. 누구인데요? 20. 40. 아... 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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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캐슐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가짜 사나이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았는데 되게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때는 교관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모델이시니까. 네. 저는 사실 여기 오늘 왜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왔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준비하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선물하는 준비였습니다. 선물이요? 네. 재미있는 선물인데 선물 지금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깎았습니다. 아니, 못 준다고 그러지 않는데 왜 청나물 주냐고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 저 어제...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90kg입니다. 90kg? 근데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몇 kg? 45kg. 45kg. 그러면 반입잖아요. 45kg. 그러면 이거 나 궁금한 게 혼자 둘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요. 위치로. 네, 위치로. 아, 왜 그러세요? 오오오오오오. 아, 왜 그러세요? 이게 500이라며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 이거 안 그랬는데. 아, 이거 45kg 넘어요. 위치로 하면 빨리 신통하게 와가지고 그리고 준비자세 취합니다 그냥 편한 분위기 그러면 위치로 위치로! 오케이 여기서 구름 잘 들어야 됩니다 어깨에 봉! 그 구름이 나올게요 어깨에 봉! 자 구름 잘 됐습니다! 어깨에 봉! 어깨에 봉!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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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일어나요? 고마워 맨 자 구름 잘 됐습니다 준비! 그러면 준비는 준비자세에 들어가요 준비자세 자 머리에 봉하면 그 자세에서 그냥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머리에 봉! 머리에! 봉! 좌측! 어깨에 봉!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준비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돼요 네 준비! 준비! 자 방금 했던게 먹봉체조 여덟개 동작 1회였어요 여러분 방금 1회 했습니다 이거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가 한 번이에요? 네 그걸 몇 번 한다면? 다섯 번! 5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5회 빡시게 한 번 곱장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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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되겠어요 제가 구름 붙이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동작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못하죠 하나 둘 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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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프로 팀업 훈련은 최고입니다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대부분 유리티 훈련이나 미국에서 네이비실 훈련 그것 때문에 정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준비 이거 또요? 네 머리에 봉 머리에 봉 머리에 봉 이 상태에서 구름 잘 됐습니다 스쿼트 90도 90도 유지합니다 스쿼트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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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에요? 하체 힘이 없어 다시 그러니까 이 훈련 하는거에요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나도 2근 대회하고 싶다 똑바로 한다 오케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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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세요 스쿼트 스쿼트 90도 그렇죠 욕해도 됩니다 야 씨XX야 90도 스쿼트 90도 스쿼트 20초에 야 이봐 야 잠깐만 잠깐만요 어 선생님 이게 아니라 아 심각 때문에 풀려가지고 지금 누구 감독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좋아해 여기 파란 자기 턱까지 다운하면 내립니다 업 업 다운 다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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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런지스 하나 둘 원래 컨티뉴스 컨티뉴이 뭐에요? 컨티뉴? 지속적으로 가는거에요 지루취침인데 목공을 천천히 컨트롤 해야됩니다 아니면 자기 동네 다툴 수가 있어요 네 뒤로취침 뒤로취침 업 어우 소통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다운 으아아아 아이 울리지마 이 상태에서 으아아아 그냥 목공을 로, 로로 합니다 통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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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통각이 로, 통각이 그냥 밀어요 로 원래 그 첫날에 다 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틀 날이 이거였어요 목공책들 이걸로 다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태균이예요? 근데 태균은 그거잖아요 애기 네 오늘 간단한 먹봉 체조를 했는데 제가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들어가서 다른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군복 입을 땐 카리스마 넘치시더니 지금은 카리스마 어때요? 너무 순수합니다 되게 추네요 약간 딸바보 같아요 비주얼은 괜찮네요 뽀송뽀송하네 오전에 락피티였으니까 오후에는 스파이더 울티맨 챌린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팀워크 뿐 아니라 개인전입니다 여기 완벽한 폼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챌린지 이거 네 대휘님이 시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또 시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렛츠고 여기가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 빨간 줄 그래서 각자 레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달리기로 시작해요 삐입 소리 들으면 그러면 빨리 뛰어가지고 hurl 장애물 두 번 있어요 그리고 코운까지 가면 코운 밖으로 전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턱걸이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락 둘 락 락 락 락 락 하나 자 키가 너무 크죠? 네 데드 행 하세요 데드 행 그러니까 락하고 데드 행 하세요 뭐요? 데드 행 아 영어 진짜 못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행 움직이지 마세요 턱 아파요 뛰어가서 hurl 코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푸시업 이쪽으로 옵니다 가슴이 봉 하고 타야됩니다 하나 락 형님 죄송한데 엉덩이가 배고픈지 바지를 많이 먹어갔어요 집중하세요 돌고 다시 옵니다 이렇게 잡고 바리 바라 터치 하나 백 터치 안되었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뛰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뛰고 컴 뛰고 여기까지 옵니다 끝 오케이 다 이해 됐죠? 그러면 경기하겠습니다 오우 날아다녀 컴온 맨 어디가 어디가 일어났습니다 쁘어 고마운 끝까지 넌 수고하셨어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랑이었어 나의 트랙 준비되어 재회해 오리옥을 넘기겠습니다. 파이팅! 잡힌 활용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들지? 저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하기 전에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군에서 맨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달리기, push ups, pull ups, burpees. 근데 이걸 한 패키지로 다 넣으니까 또 하나의 다른 도전이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파이더 울티밋 챌린지. 나도 그 정도는 해요. 다리바 안 다졌으면 1분대로 풀렸지. 원래 뻥카가 좀 있으세요? 나이 40먹어 뻥카 치겠네. 대인님 많이 지쳐보신가? 기다려주시죠? 제가요?